웬보얼님 반갑습니다. 네 저.. 저랑 해도 돼요? 나 지금 3연패 중인데 이거 감당 가능? 아니면 백더 듀오? 아 그럼 제가 좀 진지게임 해보 닉네임 모임? 웬보얼? 아니면 천안탱크보이? 거의 만나지 마쇼 만나면 책임 못집니다 이 버스에 종착제 어딘지 모른 자 수업을 걸고 있는 모습 깜깜무소식인데? 바로 시바나 난 그럼 뭐하지? 정글 니달리 그러면 AD가 좀 필요하겠는데 상대 미드 만만한 거면 백스 상대로는 좀 그런데? 백스 상대로 트탄은 좀 맛이 없는데 뭐해야 되지? 트탄 그런 거 몰라 트탄 그냥 해요 이 친구는 그냥 합니다 잘해보자 누가 타워딜 1등인지 대결 철거 들고 갑니다 다 볼까 그쵸 다 다 다 기미난 발롤림까지 그쵸 피해주면서 됐어 다 아깝게 전멸평타를 잘 했더라면 그쵸? 너무 아깝네 기드 우플 아 안가보나? 공포 내가 뺄게 트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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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쿵쿵 also 쿵쿵 힘 다 팔 싶고 셀르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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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라 갈게 갈게 우리팀 티문이 좋은데 뭐지 니달리가 그냥 날라다니는데요 급 0 3 0 아 그래? 백스가 갈 수 있음? 근데 백스가 가면 난 좋아 어? 왜 안 갔어 너? 이걸 왜 로밍을 안 갔니? 어? 너희 바텀 터지고 있잖아 백스야 아아 타워골드 잠이요 어어? 이건 초비상인데? 와우 앵걸 죽어버렸네? 까버려? 싹 자 깨야겠죠? 야밍 싹 싹 짜식아 몰라 트탄은 저기 안가 트탄은 그런거 모른다 그쵸? 하하하하하하 트탄은 그런거 몰라요 이 친구 그냥 합니다 이 친구는 그런거 모르죠 아니 이쯤 되면 귀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이 친구는 그런거 모릅니다 이 친구는 그냥 해요 어? 아우 미안합니다 철거 터뜨렸으면 됐을거 같은데 그쵸? 거리때문에 안됐네 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맞아 트탄은 트탄이 이게 맞아 트탄 그런거 몰라 아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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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바보같은 녀석 봉포가 너무 무한이야 봉포 한번 하면 끝나잖아 절대 트타 상대로 사이드에서 솔킬을 따이지마 왜요? 절대 그것을 궁금해해선 전령탑 이러면 이제는 밀어도 되지 않을까 설마 보뛰뷰랑 백스가 날 잡으러 오겠어? 백스 위쪽 절대 트타 상대로 사이드를 비워선 안돼 왜요? 절대 그것을 궁금해선 안돼 아 모르겠다 그냥 밀게요 한 이게 맞아 계약골도 덜어내기까지 됐다 이거 살고싶어 절대 큐거리 안주지 이녀석아 어디 역가하려고 시간을 좀 끌어보자고 잠깐 비상 나 어디로 가야돼 살고싶어요 살고싶어요 우리 바론 치고있으니까 저기 정신 팔려있을때 흑타는 저기 안가 그게 진짜 무서운거거든 일단 가보죠 아 그냥 밀걸 아 그냥 밀었더라면 오케이 시바나가 바통터치해서 가는중 아 점프 마렵네 이거는 까비 밀게 야 이걸 서랜 안쳐? 진짜 독하다 독해 누구 믿고 앉히는거야 난 진짜 모르겠네 어? 와우 어 너무 아픈데 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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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니언 데리고 가자 아 형 그런거 뭐가? 호호호호호 한타 열심히 해 어 너희 열심히 해 재능있어 아 그냥 밀게 들어가세요 흠 타워에 가온 피해랑 하하하 하하하 더있습니다 그럼 분발해야지 어? 뭐 1등 먹어야지 철거 보셨으면 뭐야 누구 있는데? 순수한 영혼이로구나 하하하 오? 좋은데 이거는 보세요 바로 손절 하하하하 이건 너무 안좋은데? 듀오 3연승 수락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벌써 좀 힘들겠는데요? 하하하 벌써 어 미안하고 올걸 그랬나? 아 W네 피하고 녀석 좋다 다녀석 잘만한데? 끝 아 이러면 나 마나 너무 많이 썼는데?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이거 마렵네 좀 덤프가 마렵다 그쵸? 덤프가 마렵다 그쵸? 덤프했는데 뭐 안되나? 오케이 오케이 그건 뭐 안되겠는데? 때려줘 바로 밀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비오 바로 못 밀어요? 사실 브라이어 모름 하하하하 깨만분이라 그럼 뭐야 뜻하는 그런거 모른다 따 따 따시가 어? 어디 까불래? 따 따 하하하하 어디 까불래 이 녀석아 어 가능? 와 까비 하하하하 어 탑 괜찮나? 아니 모르겠다 그냥 밀어 우린 그런거 몰라 우린 그런거 모릅니다 그냥 해요 이 듀오는 그냥 합니다 따 어 어 하이팅 헬퍼는 있어 아이고 맞나 가는게 미는게 맞아 티탄 이게 맞아 괜히 가지마 뭐야 뭐야 레이스요 철거를 좀 아끼고 이 다음에 쓰죠 이 다음 타워에 철거 한번 아끼고 아 왜 드레이븐이 왔어 흠 엔 드레이븐이 다비 어 어 에라 모르겠다 왜 내가 맞아 이걸 어때서 그렇게 가면 살겠니 어 요네야 그렇게 가면 살겠니 바텀 2차 올사람이 있나 아 요네가 금방 태어나서 텔포 쓸거 같기도 하고 속보 탑에 4명 아 이건 트타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는데 저 속보는 라인이 좀 멀긴 해 뭐 할건 없음 아 뭔가 아쉽다 라인이 없니 아 무리 좀 해볼까 뭐야 이거 스폿 으취 아 아 마렵긴 하네 녹턴 집가면 한번 해볼게요 안되나 굿 으취 수고하세요 도망가자 야 이거 녹턴 온다 도망가 도망가 절대 시야를 주지 아 어어 미포 연속 2데스 아무것도 못하고 도전 무기를 쏟습니다 이러하면 좀 쉽지 않은데 어 가능한가요? 어 웰캐스 에브라이언 근데 죽었어 어허 내가 귀안을 막아야겠는데 이거는? 내가 귀안을 잘 먹어보자 그치 빵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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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홀잼 자 드가자 그럼 반드시 가야겠죠 세탄 그런거 몰라 들어가세요 그래도 브라이어가 다음에 좀 잘 했으니까 자 딜량 1등 포탑에 간 피해량 막으면 100억 막으면 100억 아 가비 아 이거 잡고 1억이라도 벌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빵에 발라먹는건 이제 차이가 좋더라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 실패 3,000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3,000원 버셨잖아 그래도 익절하셨잖아 피즈요? 피즈도 뭐 하면 하지 옛날에 많이 했죠 피즈도 하면 하죠 내가 AD 미드를 잘 안하는게 옛날엔 AD 미드가 안좋았어 아니 옛날엔 AP가 근본이었어 요즘에야 뭐 야수 요네 이런거 나와가지고 어? 딱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미드 오리아나 니달리 그라가스 이런거 나올 때 이제는 4였나? 니달리요? 옛날에 미드 니달리 모르시나? 그때 주류픽이었어요 대회도 나오고 아니 미드 니달리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저 원래 처음에 탑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 미드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서야 정글된거지 흠 에라이? 따 따 따 이녀석 좀 따끔할거야 이녀석아 이녀석아 타빅 타빅 따 오 뭐야 아니 소라카 3킬 이건 그 아니 그 좋긴한데 그 뭐라고 하죠? 좋은건 맞아 좋은건 맞는데 좀 아쉽달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맞다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거는 그쵸 자 드가자 수고하세요 같이 먹어야지 힝알을 쓰네 그쵸 그거봐 어?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 어? 탑 따주니까 이득을 보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개견 한번 하고 흠 아 그쵸 아니 이걸 봐줘? 굿 봐요 아니 아니 이걸 점프해 손에 좀 보자 델깍다 왔구나 그쵸 아아 타워 맞았으면 좀 앞일 뻔 그죠? 됐어 으흐흐흐 흐흐흐흐 빵 더려 아니 상대가 그냥 게임을 안하는데? 그걸 미드를 안 막아? 모르겠다 어? 어? 아 아 버릴걸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지 말걸 음 나도 가져야겠구만 해치웠나? 뭐야 저기 안 돼? 뭐야 저기 안 돼? 어 하하하하하 뭐예요? 아 하하하하 또 가세요? 누구지 이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뭘? 여기.. 어어? 몰라 나 여기 밀래 어? 오케오케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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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이거다 직장 찾았다 트탄 이게 맞거든 트탄 이게 맞아 어 나 어떡해 아 채압되었어 짠 아 모르겠다 백서스한다 뭐지요? 기지 음 아 근데 타원은 살짝 애매한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